힘들게 내리게 착해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사전생각이어서 준비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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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ikes 이거 막 퀵붕이 그래서 경주씨 너무 멋있어요 아 사람한테 액션해주세요 기대할게요 경선생각이어서 경주씨가 너도 좋은 하루 보내요 경주씨가 너무 좋은 하루 보내요 사랑해 고마워